네 이제 2013년도를 벌써 마무리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올 한 해 간다라는 게 아쉽고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그 어떤 해보다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201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도에는 더욱더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 꼭 이루길 이민호가 진심으로 바라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4년도 다 같이 화이팅하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